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해 20개월 만에 연 1%로 복귀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경남에서 추가 접종까지 한 70대가 돌파 감염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전국의 학생 확진자도 최다를 기록해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주 이통장 연수 확진 파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낸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감염과 매출 감소 등은 명백한 피해라며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돌아가며 맞는 윤번재를 비롯해 집행기구와 특별의회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0%대 금리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며 시작된 0%대 금리 시대는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 해는 국내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기준금리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 오르는 등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금리 인상 배경이 됐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이에 한 해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3%로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가계빚 증가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비진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긴축이 아닌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 1%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은 아니란 겁니다. 기준금리가 1.0%가 되었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와 금융 불균형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창원이 25명, 김해가 21명, 양산 18명 등 모두 85명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경남에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창원의 의료기관과 보육교육시설 관련, 또 김해의 어린이집 관련과 하만 경로당 모임, 양산의 한 사업장 관련 확진자가 오늘도 추가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80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현재 258만 5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77.8%, 고령자와 요양병원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은 14만 3천여 명이 마쳤습니다. 경남에서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치고 추가 접종까지 한 70대가 돌파 감염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20여 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나온 하만의 한 중학교. 연세 감염된 한 70대 확진자는 백신 추가 접종을 하고도 감염됐습니다. 1, 2차 접종에 이어 추가 접종을 맞고 2주가 지나서 돌파 감염된 사례로 전국적으로 드문 데다 경남에서는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면역 저하자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고령자와 노인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누적 인원은 14만 3천여 명, 매일 1만 명씩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됐는데 일단 맞으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하니까 일단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방역당국은 연령대별 2차 접종이 본격화한 지난 8월부터 넉 달째가 되는 다음 달 12일부터면 추가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접종률이 80% 초반대로 정체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방점도 추가 접종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내 보건소에 31개 팀, 171명의 신속 방문 접종팀과 축타기를 활용한 신속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까지 맞아야 충분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 속에서도 중증 환자를 억제하는 데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시리얼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중증 환자 비율이 한 11배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고, 3번까지 접종하는 것을 접종 완료로 하자고 하는 백신 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4,000명 아래로는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 발생도 늘면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 참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석혜원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루 사이 7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지금까지 145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전통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37개 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 방역 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 상황도 어렵습니다. 최근 한 주 전국에서 학생 2,79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발생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비해 발병 비율이 최대 5분의 1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협력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인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3% 정도인데 먼저 접종을 시작한 16살, 17살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50% 가까이 오르며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 강화 방안을 결정한 뒤 내일 오전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시 이장과 통장들의 연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자 이 연수를 계획하고 지원한 진주시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죠. 시민 500여 명이 진주시의 방역 부실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 지역 이장과 통장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확진자가 진주를 넘어 제주도 등 전국에서 109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 지침상 단체 여행 자제 기간이 끝나자마자 진행된 탓에 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한 진주시에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진주 시민 511명은 진주시를 상대로 방역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한 명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진주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연수가 적절한 행정작용이었는지 의문이지만 진주시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연수가 방역관리 대책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의 확산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단체 소송을 추진했던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감염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명백한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명백하게 진주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매우 아쉽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의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을 임명해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대학 후배로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현장 일정을 밀착 수행했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인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외신 기자들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배상 문제는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선 곤란하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을 뺀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등이 본부장급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일리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협의가 끝나면 잘된 일이라고 했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는 후보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합천군이 전시 종친회가 이래공원에 설치한 전두환시 분양소 철거를 요구한 가운데 어제 저녁 문준희 합천군수가 분양소에 조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군수는 합천군이 전시 종친회 분양소 자진 철거 개고장을 발송하고 이전 또는 철거를 요청한 상태에서 조문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적폐청산 경남운동본부와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합천군의 전두환 분양소 철거를 공식 요구하고 문준희 합천군수의 분양소 조문에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연합자치단체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축 메가시티로 성장시키는 전략인 불경특별자치단체기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단체장과 초광역의회 구성 방법과 규모가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동일권으로 묶는 불경특별자치단체. 인구 780만 명의 중화학공업과 스마트, 금융산업을 기반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 단위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없어 세계시도 광역단체장이 16개월씩 차례로 특별단체장을 만난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집행기구에는 광역교통, 인재양성, 미래산업, 관광의 4개국을 두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조례나 규칙을 바꿔가면서 적합한 형태로 맞춰지는 그 틀을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특별의회도 꾸려집니다. 세계시도 현직 광역의원 5명 또는 10명씩으로 특별의회를 구성하고 의장은 그 안에서 선출하는 안입니다. 상임위원회로는 산업경제와 문화관광 등 두세 개를 두게 됩니다. 집행기구는 공동에 이익을 낼 31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의회는 어느 시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의 균형을 잡고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자치단체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특별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정부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급합니다. 그릇을 빨리 만든다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 2월 말까지는 내용들이 다 채워져서... 불경특별자치단체 기구와 조직 구성 등은 세계시도 공동특위의 추가 논의와 수정, 보완을 거쳐 시도의회의 승인을 각각 받은 뒤 확정됩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공운수노조인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까지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대상도 늘려달라는 요구인데요.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정새배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총파업 이후 5년 만입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입니다. 당초 3년의 시한을 정해 내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인데, 화물연대는 이를 계속 적용하고,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차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과 내일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의왕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부산 신항 등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도 추진합니다. 또 총파업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서울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업 기간 동안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합니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를 위해 운유 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만약 화물연대가 차량 등으로 전면 봉쇄를 시행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경남본부도 안전운임제 유지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사흘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경남적 화물차는 2천여 대입니다. 경남경찰청은 파업 기간 운송 방해나 차로 점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외딴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빌려 대마를 키우던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배송시키다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에 있는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집 안은 은색 단열재로 빈틈없이 둘러싸여 있고 식물 재배에 필요한 갖가지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30대 남성 등 2명이 이곳에서 몰래 키우던 식물은 바로 마약 원료로 쓰이는 대마입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눈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빌린 뒤 대마 300여 주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은 1년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재배에 필요한 각종 물품도 해외에서 사들였지만 그 바람에 세관의 꼬리를 밟혔습니다. 세관은 관련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즉시 마약 수사관을 투입했습니다. 붙잡힌 이들은 4년 전 야외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돼 실형을 살았던 터라 이번에는 실내로 재배 장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생산 공급하려는 시도가 그리고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산경찰은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경찰은 현장에서 재배 중인 대마 60조와 제조된 대마초 150g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들이 시중에 대마초로 유통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생후 두 달 된 아들을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창원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4년으로 감형을 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경기도 화성에서는 두 살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다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사건 직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이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거 모르셨어요? 안방에서... 선생님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사건 이틀 전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사건 당일 구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양어머니의 저지에도 아동을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렸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특히 뺨 몇 대 때린 것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추가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결국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에게는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시작해 강도가 높아졌다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미약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입양해놓고 그것이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 아이를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어머니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자녀를 양육한다는 점 등을 잠작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교복 지원 사업 등 11개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남 바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경남 도민카드의 민증으로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시스템과도 연계돼 있어 증빙 서류가 줄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지역 제조업 현장의 사모펀드 규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포함해 지역 제조업 현장에서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조사와 생산설비 투자, 신규채용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아마존이 가상화폐를 만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곧 개발될 아마존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5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2021년 창원블랙위크 행사 1등 경품으로 경찰을 후원합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오는 28일까지 창원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으로 응모할 수 있고, 발표는 오는 29일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년맹 등이 개최하는 한마음 교류대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창원의 한 호텔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단체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 노인 위한 정책이 없다를 주제로 강연과 세미나 등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목욕탕 등 방문 장소를 숨긴 시민 한 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목욕탕 한 곳과 출입명부 작성을 빠뜨린 음식점 한 곳 등 업소 두 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 동안 영업 정지시켰습니다. 산림청이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지역으로 산청군과 경북 김천시를 선정했습니다. 산청에는 2년 동안 국비 25억 원이 투입돼, 5헥타르 규모의 꾸집봉 등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재배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는 2018년부터 해마다 2곳씩 뽑고 있으며, 앞서 2019년 하동군이 선정됐습니다. 진주 딸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에 수출됩니다. 수출되는 딸기는 진주시 금곡면에서 길러진 금실과 서량 두 가지로 1,300만 원어치인 720kg이 필리핀에 보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필리핀과 딸기 수출 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6월 검역 협상을 완료하면서 수출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BS 진주방송국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진주방송국이 최근 마련한 음악 해설 콘서트와 다음 달에 열릴 레이저쇼 등 지역민들이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현장을 찾지 못한 시청자들을 위한 방송 제작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단도직입 시간입니다. 대선 국면 정치권의 분위기까지 짚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양문석 지역위원장과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이주영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주영 위원장님 오랜만에 모셨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쪽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선거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엊그제 회의를 열고 출범을 했는데, 새로운 민주당 1일 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절까지 올렸어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면적인 쇄신에 대한 분위기가 크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국민의 작은 숨소리조차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선대회를 꾸렸는데, 청년선대회의 이름이 민주당 꼰대짓 그만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여혐, 남혐 둘 다 싫어 위원회. 아주 직설적인 현재의 20대 남자와 20대 여자를 갈라치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맥약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정확하게 169석의 오만함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선대회에서 꼰대짓 그만해라. 국민의힘 꼰대짓 그만이 아니에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민주당 꼰대짓 그만 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단호하고 명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또 당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이 자진해서 어제 물러나주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면서 핵심 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영진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는 데까지 아주 기민하게 지금 변화하고 세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지지율에 대한 우려가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 얘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쁜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합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애초에 3김 체제로 선대위가 출범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지금 양김으로 출범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현재 당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당 최고위에서 김종인 총괄위원장 자리만 비워두고 나머지 자리는 다 인선 발표를 해서 출범을 시켰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개문 발차가 된 셈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도 있죠. 이제 좀 원팀이 돼야 되니까 다 좀 참여할 수 있는 서로 좀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많고요. 이제 뭐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죠. 김종인 총괄위원장 안고 갈 것인지 김병준 위원장 안고 갈 것인지 양당 간에 결단이 또 필요한 시기가 올 겁니다. 비워뒀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가능성을... 그렇죠. 아직은 열어두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전히 가능성은 있는 거군요. 뭐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죠. 저도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같이 비대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정책팀에서 덜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말겠다 이제 박차고 일어나실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또 붙잡고 좀 참으시라고. 그래 하다 보면 또 이제 같이 하기도 되고. 성향을 좀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앞서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를 쇄신하고 발표한 공약이 있습니다. 이제 공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호 공약이 디지털 대전환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다.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 대규모 투자하고 일자리 200만 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30대 소위 말하는 MJ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희망. 이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교육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급과 직결되는 변화들을 끌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0조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디지털 영토 확장이라는 게 고구려 기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구려 기병처럼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다는데 강개토대왕 시절에 동북아를 다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처럼 디지털 영역은 영토적 경계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터넷 안에서 수많은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영역의 주요 거점을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도 그리고 세계적인 표준화도 우리가 먼저 우리 힘으로 돌파하고 선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전략적으로는 20대, 30대를 겨냥한 대대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니까 디지털 전환, 이건 대세죠. 거기 흐름에 맞춰서 그런 정책을 내놨다. 이건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좋은 말들, 고구려 기마병처럼 영토 확장 이런 선언적인 얘기들만 있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좀 부족해요. 과거에 하던 얘기들 다 모아서 나열한 데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성장률 정체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 진단한 거다.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된다. 성장률 정체가 갈등과 분열에서 온 거다. 그걸 또 조장한 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부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과거에 제1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 기본 시리즈인데 이걸 제쳐두고 지난번 선대위 발족할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성장 얘기 꺼내면서 이걸 전면에 제일 먼저 이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데 자세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부족했다.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본 시리즈 공약에서 급하게 전환이 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자세한 설명이 있어봐야 하겠다라는데 그건 자세한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시는 것하고 말을 했는데 안 해서 모르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어제 40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부분들도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강화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부족한 거죠. 하나는 사람, 인재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학교 교육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의 변화 없이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학원 가서 인재가 양성되는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그동안에 기업 스스로가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이 해결해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대제적인 예산 지연을 통해서 이 부분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분열과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오히려 축소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파이가 크면 그 갈등의 정도나 그 다음에 상황들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파이를 키우자가 성장을 통한 갈등의 해수책들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희망.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전문을 두 번이나 상세히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구체적성이 없다는 얘기는 민주당 정책 관계자들조차 하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질문은 넘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방송통신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장부를 하는데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쭉 아까 사물리 인터넷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AI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과 함께 또 이제 공약 발표하는 전문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정책 전문가입니다. 정책의 위장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네 위원장님 4개의 여론조사 기관 업체가 합동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4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지지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11월 들으면서 좀 벌어졌습니다. 1위 윤석열 후보 2위 이재명 후보로 벌어지는 듯 하다가 셋째 주 들어서만 좁혀지고 지금 넷째 주 결과는 다시 좀 벌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여론조사 상승세와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컨벤션 효과라는 게 명확하게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는 서서히 가시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사는 0.5%포인트 차이가 있고 어떤 조사는 대체적으로 10% 이상 벌어져 있던 게 7%대까지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172석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보였던 오만함, 교만함 또는 꼰대짓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훅 하고 한방에 갔잖아요. 지난 4월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방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과 후보가 절박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좁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지율은 지금 보면 0.5%포인트서부터 오늘 나온 거 보면 13.4%포인트까지 차이가 여론조사의 기관에 따라서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건 뭐 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컨벤션 효과든지 뭐든지 이게 이제 조정이 좀 되는 한 2주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닌 겁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추세. 양우석 위원장님은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제가 문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주영 위원장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선의 국회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을 또 지내셨고 해양수산부 장관에 앞서서는 경상남도 정부 부지사까지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바로 치러질 텐데 어떻게 출마 의사를 지금 갖고 계신지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작년 총선 이후에 제가 총괄 경남선대위원장으로 직원 유세들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당원 또 도민들로부터 다음 도지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쇄도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6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보궐선거는 물 건너갔고 본선거 대비해서 그동안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로 스타디그룹 만들어서 정책 다 연구해오고 얼마 전에 정책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선 판도와 정치 분위기까지 양당의 두 분 위원장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추위의 기세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강해집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고요. 낮 기온도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0도까지 떨어지고요. 내륙지역은 영하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많이 춥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다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으로 안개가 끼겠고요. 또 대기도 많이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의령과 창령, 미량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진주와 합천의 기온 영하 1도, 거창이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 해상의 하늘도 쾌청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고요. 이후로 수요일부터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